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비비안입니다. 자, 우선 오늘 시험 치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도 앞과목인 한국사가 많이 어려웠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푸실 때 글이 잘 안 읽히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어에 대해서 전체적인 난이도와 총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휘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번 문제에서 굉장히 뚜렷한 특징은요. 어휘 문제가 전부 다 빈칸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어 문제, 밑줄을 끊고 동의어를 고르세요라고 하면 난이도가 그래도 좀 쉬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을 텐데 이번에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운 수준의 어휘가 나왔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부 다 빈칸으로 출제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소요됐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독해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아마도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난이도 중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고 또 이번 어휘에서의 특징은요. 보기 네 가지의 선지가 전부 다 비슷한 스펠링으로 배치가 되어서 여러분들 중에서 단어의 해독이 조금 덜 되신 분들은 스펠링을 좀 열심히 안 해오신 분들은 아마도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문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앞장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어의 난이도가 참 많이 갈리잖아요. 앞장이 쉬우면 그래도 좀 무난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시험의 특징은 앞장이 어려웠어요. 그 이유가 이제 문법의 난이도가 우리가 2차를 지금 1차와 비교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심화적인 문법과 좀 지역적인 문법들이 다소 많이 숨어져 있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보기를 두 개 중에 하나를 굉장히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7번이나 8번 문제는 어려운 문항에 속했을 겁니다. 그리고 문법 또한 시간이 다소 많이 소요가 되는 문제들로 배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생활영어가 한 문제가 출제되었죠. 그래서 생활영어는 난이도 중하로 잡을 수 있겠고요. 사실 우리 오늘 전반적으로 난이도 하다라고 할 만한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나마 제일 쉬운 문제를 하나 고르라고 하면 생활영어를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하의 문제가 배치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쉬운 시험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독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독해는 지난 거랑 이제 1차랑 대비를 했을 때는 난이도가 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독해의 지문 자체만 봤을 때 정말 풀 수 없는 힌트들로만 가득한 문제로 출제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이도 하의 문제가 배치된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입학도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난이도 중상으로 잡을 수 있겠으나 지난번 시험보다는 조금 다소 쉬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 되게 희한한 문제가 나와서 아마 여러분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11번 문제죠. 신유형에 하나 출지가 되었습니다. 표가 하나 있었고 이것조차도 앞장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앞장의 난이도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 글이 안 읽히고 앞장에 관한 계속 고민 때문에 아마 영어에 대해서 점수폭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들어져요. 그래서 신유형 11번도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번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카렌틴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많이 쓰이는 어휘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어휘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어휘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그거 신유형 하나 있었고 독해에서 변별력 있는 문항은 14번, 18번, 19번 문항이 좀 난이도가 어려운 문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어가 항상 이렇게 쉽다, 끝나고 나서 깔끔하게 잘 풀렸다 이런 명쾌한 답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공통에서 많이 좌절감을 느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예상컷은 60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60, 65점 사이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과목이랑의 밸런스를 보시고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총평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